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산대학교 관광재활과 남혜주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선수 트레이너 직업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수 트레이너라는 직업군의 설명에 앞서서 에스루틱 트레이닝, 곧 선수 트레이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에스루틱 트레이닝, 곧 선수 트레이닝은요, 선수의 어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분야를 의미합니다. 그 모든 분야라고 하면요,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과정, 그리고 선수들이 먹는 음식에 관련된 영향,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상해를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들까지 모두 포함이 되죠. 거기에 더불어서 선수들이 스스로 몸 관리를 하고, 또 선수의 어떤 전반적인 훈련에 관련된 내용들을 선수들이 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선수나 스태프, 그리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적인 과정까지 모두 포함된 것이 바로 선수 트레이닝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 트레이닝 분야에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선수의 안정과 또 건강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봤을 때 해부학이라든지 생리학, 그리고 또 심리학, 그리고 역학, 또 여러 가지 스포츠 의학 분야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어떤 학문 분야가 복합적으로 해당이 돼서 같이 그런 어떤 응용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레틱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전문, 그 전공 분야와 에스레틱 트레이너라고 하는 전문 직업군은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전공 분야고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이 1950년에요, 미국에서 에스레틱 트레이너들이 모여서 나태라는 기관을 설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기관을 통해서 에스레틱 트레이너를 전문 직업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문 직업인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학교에서 교육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교육 서적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은 모두 1930년대 이후부터 만들어지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는 오래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 나타를 통해서 전문 직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직업군을 위한 활동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타 보호기라고 해서 나타 산하기관인 Board of Certification for Athletic Trainer라는 교육위원회에서 ATA 전문 영역군을 지정을 해놓고 ATA 역량과 임상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 역할 영역에 맞는 어떤 자격 과정과 또 보수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교육과정을 또 운영하고 또 관리해오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오고 있습니다. 에스레틱 트레이너라는 직업군이 미국에서 탄생한 전문 직업군이다 보니까 그쪽 미국에서 나타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역할 영역들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한국에 맞는 또 그런 트레이너 교육과정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각각 그 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이런 교육과정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선수 트레이너를 꿈꾸는 많은 이들이 그 교육과정을 또 경험하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직업군으로서 꾸준히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내에, 스포츠 팀 내에서의 에스레틱 트레이너의 어떤 역할을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에스레틱 트레이너는 스포츠 현장에서 각 보건 분야에 그런 건강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팀 내에서의 선수 트레이너의 역할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팀 내에서의 선수 트레이너의 역할은요. 1차적인 것도 선수들의 부상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2차적인 것도 선수들의 부상 예방을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선수들에게 적절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압기 전후의 어떤 특별한 시기 조절을 포함해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도 이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훈련 과정을 선수들이 겪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그리고 오버 트레이닝이 되지 않고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각 코칭 스태프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 계획하고 그것을 또 실행하는 데에 선수 트레이너들이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훈련 어떤 환경들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 관리도 또한 선수 트레이너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수들이 갑작스럽게 입게 되는 어떤 부상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또 어떤 정확한 평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운동 치료를 포함한 어떤 재활, 치료, 전반적인 컨디셔닝 관리까지 모두 선수 트레이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의학적인 어떤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학적인 치료를 연계하는 그런 역할도 선수 트레이너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내는 데에 선수 트레이너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팀 내에는 이러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 스탭 뿐만 아니라 선수 트레이너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이학 전문이라든지 영양사라든지 각각의 역할 영역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전문 지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정보들을 서로 또 공유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또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포츠 팀 내에서는 우리 선수 트레이너뿐만 아니라 선수 그리고 감독, 코치 그리고 전력 분석가라든지 혹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매니저 이런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에는 이제 선수들의 시기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라든지 혹은 사회복지사라든지 혹은 의학적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 이학 전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이제 그 자문위원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서로의 역할 영역들이 좀 겹치기도 하고 또 서로 어떤 그 좀 역할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 월권하지 않으면서 함께 코어웍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어떤 대화 그리고 또 소통을 통해서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모든 힘을 쏟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각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각각의 어떤 역할들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지만 이 팀이 챔피언팀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순항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한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강한 그런 이제 직업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단체생활이라든지 이런 어떤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수 트레이너를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주로 어디에서 많이 활약을 하냐면 스포츠팀에서 많이 활동을 하죠. 저 또한 스포츠팀에서 활동을 했었고 트레이너로서 그리고 또 각각의 어떤 개인 트레이너 선수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근골격계 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케어를 해드릴 수 있는 트레이너로 활약을 했었고요. 그리고 병원 내에서의 어떤 그 운동 치료사로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주로 이제 스포츠팀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추어 팀이 됐든 프로스포츠팀이 됐든 동호회 팀이 됐든 뭐 각 회사에서 운영되는 팀이 됐건 스포츠팀에서 주로 많이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저리 케어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전문 스포츠 의학 클리닉에서 또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저리 케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이제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또 트레이닝 시키는 컨디셔닝 센터에서도 트레이너로 활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하고 많은 직업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그런 인저리 케어를 담당하는 모든 분야에서 활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스레틱 트레이너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에스레틱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그 준비 과정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또 그 교육 과정은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수 트레이너에 대한 직업군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각 대학에서요. 건강 혹은 체육 관련 학과에서 선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 과정을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어떤 직업군만을 위한 교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어떤 선수 트레이너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관련 자격증에는요. 국가기술 자격증이 있고 국내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에는 건강운동관리사와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있죠. 건강운동관리사는 우리 이제 체육 관련 교육과정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자격증이기 때문에 스포츠 의학 전문 어떤 클리닉이나 그런 병의원에서 전문적으로 인저리 케어를 위한 트레이너로 활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건강운동관리사를 취득하시는 것이 좋고요. 시청팀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실업팀과 같은 그런 공공기관에서 선수 트레이너로 활약을 하고 싶다면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활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스포츠 지도사는요. 그런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인정을 해주는 데도 있고 해주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하다면 이제 국내 민간 자격증 중에서 전문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국내 민간 자격증 중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역사가 좀 오래된 기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한국선수 트레이너협회와 대한선수 트레이너협회입니다. 이 두 기관 모두 이제 이쪽에서 발급받은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각 스포츠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굉장히 지금까지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전문 자격기관으로서 선수 트레이너를 위한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 모두 선수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기관을 잘 좀 비교를 해보시고 교육기관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두 기관 중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필요한 자격증은 이렇고요. 미국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나타에서 발급하는 나타 선수 트레이너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스포츠팀에서 활동할 트레이너들을 위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활약을 하실 우리 선수 트레이너를 꿈꾸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운동관리사나 혹은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셔서 활약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수 트레이너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선수 트레이너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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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